저의 첫 재심 사건이 수원 노숙소녀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노숙소녀 사건? 네, 그런데 사실 노숙소녀가 아니었거든요. 가출한 아이였습니다. 집을 가출한 지 한 2, 3일 정도 된 아이였고. 그런데 그 아이의 행색이 좀 주제분해 보여서 노숙하는 아이로 그냥 초동수사 과정에서 그렇게 규정 지어버렸고. 실제 신호는? 네, 신호는 바뀌어졌습니다. 15살의 아이였고 지적장애가 있었고. 그것이 또 시각장애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건가요?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14년이 됐습니다. 2007년 5월 14일 수원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여자아이의 시신이 교종 안에서 발견된 겁니다. 경기도의 한 남자 고등학교에서 심하게 폭행당한 10대 소녀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이 학교 교실 건물 바로 옆 화단에서 여고생으로 보이는 10대 소녀의 시신을 학교 직원이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머리와 얼굴, 발 등에 심한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누가 죽인 거지도 밝혀야 될 사실이지만 이 아이가 누군지를 또 밝혀야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서 신분증, 주민등록증 같은 것도 없었고 학생증 같은 것도 없었고. 그래서 그 당시 경찰은 아예 행색을 보니까 약간 지저분해 보여서 수원에서 노숙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수원역에 가서 그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탐문수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노숙인으로부터 이 아이가 이틀 전에 여기서 폭행당한 아이 같다. 그런데 사실 이틀 전에 폭행 사건이 있었지만 그 폭행 사건의 피해자는 다른 여성이었습니다. 다른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찰이 그 제보를 너무 섣불리 믿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이틀 전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노숙인 두 명을 잡았고 그 노숙인 두 명이 또 공교롭게도 지적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적장애가 있고 노숙을 하고 있는 데다가 이제 강압적인 수사를 받다 보니까 참 너무나 쉽게 자백을 했죠. 그 지적장애가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시각장애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안 쓰고 있어서 그 사진을 딱 보여주는데 죽은 아이가 이틀 전에 자기가 때린 아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백을 하게 됐고 한 사람은 뺨 두 대 때렸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이제 끝까지 때려서 죽게끔 했다 해서 징계 5년을 받았습니다. 그 두 사람에 대한 형사재판은 그의 가을경에 다 끝나요. 2007년 가을경에. 그런데 자백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저지르지도 않은 사건이다 보니까는 본인이 이틀 전에 저질렀던 사건과 빗대서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꼬맹이 둘도 함께 있었다라는 진술을 자백 과정에서 섞어서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사건의 내용이 어떻게 알려지냐면 그 두 명의 노숙인가 밝혀지지 않은 꼬맹이 두 명이 합세해서 그 아이를 때려 죽인 걸로 그렇게 사건이 결론 지어졌고 그렇게 소문이 퍼졌던 거죠. 수원 역사에. 이 아이들도 범인이다 라는 그런 어떤 오해를 받게 된 겁니다. 제보를 받아서 이제 그 검사가 수사를 진행했고 아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잡혀왔고 그 아이들 다 학교 안 가는 수원역에서 노숙하던 아이들이었죠. 그 아이들이 이제 자백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총 7명이 사람 죽였다는 자백을 했거든요. 검찰은 그러나 이 사건의 범인이 더 있다는 제보를 받고 사건을 다시 수사한 결과 18살 최 모근 등 5명이 폭행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들은 당시 수원역 근처에서 김 양에게 돈 2만 원을 훔쳐갔냐고 추궁한 뒤 근처 학교로 끌고 가 폭행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심에서 무죄로 풀려나고. 2심에서 무죄로 풀려나고. 그러다 보니까 재판 과정에서 한 1년 동안 수감생활을 했던 것이고. 이미 형이 확정되었던 그 노숙인. 5년 받은 사람은 만기 복역했습니다. 복역하고 나서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 7명이 결과적으로는 다 무죄를 받았고. 네. 다 무죄를 받은 사람. 범인이 없는 건가요? 결국? 못 잡은 거죠. 못 잡은 거죠. 이 사람들은 진범이 아닌 거죠. 저는 일단은 7명이 자백했다는 사실이 사실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물리적인 어떤 강요나 고문, 참기 힘든 어떤 폭행이나 이런 협박도 없었는데. 이걸 설명하기에 참 어려웠습니다. 왜 자백을 하죠? 자백을 왜 하냐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믿어주지 않는데. 이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 앞에 있는 검사, 이 추궁하고 있는 검사는 수사관이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그나마 나한테 나은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자포자기 상태에 쉽게 빠집니다. 그리고 또 일단 이 순간만 좀 빨리 모면하자. 이 순간만 모면하면 다음 단계에 뭐가 열리겠지라는 생각.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이 자백했다 이미.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이미 자백했는데 너 혼자 자백하지 않으면 니만 더 불리해져. 그런 기망도 있었고. 벌을 줘야 될 상태인지 아니면 순간증의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교육하고 교화해야 될 사람인지 그 판단을 내가 설 수 있게 해당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하면 어떡하겠냐. 그래, 그런 건 안 돼. 그건 또 큰일이야. 그런 freuen지 않나요. 또 그렇게 하면 될 수 있게 해당단 말이에요. 별로 안 좋아지긴 하지만 나은 법이 다 треть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될 게요. 또 그렇게 하면 될 게 너무 좋은.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